공아설 야 이건 이틀 다 됐거든? 어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약간 익었네 이틀째랑 어떨지 안 보자 잘 모르겠다 맛있겠지? 크... 야...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김치 짜지는 않아 맛있긴 했더라 너무 맛있겠다 아니 어제 다시 먹는데 너무 이게 약간 신명세더라고 니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응 그래 먹어요 저녁도 안 먹기만 어 미안해요 잘 먹어요 많이 찢어두면 우리 먹을 동안 음 좋음 죽여줘 뜨거워 여러분 잘 먹을게요 또 빨리 나와서 또 먹고 싶은 거 알지 그래서 나 일부러 11시 밥 안 먹었어요 찍어먹기 내 방금 먹는 거예요 아웃 아웃먹고 나요 먹어요 이것도 잠깐 꺼놓은 거야 음 우리 생각이에요 진짜? 응 끝 아 어제 짜파게티를 안 먹었어도 맛있던데 어 맞아 짜파게티를 안 먹어도 맛있죠 감자탕 소개하는 집인데 감자탕 소개하는 시간인데 그쵸 그쵸 이 감자탕은요 우리 집 밑에 파는 뭐지 누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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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 누리말 감자탕에 뼈해장국에 야 이틀 됐는데도 맛있다 그쵸 응 금방 담은 거 같아 응 이틀 됐는데 맛있다 응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근데 여기 근데 여기 그런 사람한테 매웠겠죠 응 여기 3명은 없어요 여기 3명은 없어요 각인자 맵고 잘 먹네 원래 잘 먹네 땀이 나다 음 맞네 이럴 때 땀이 나 시원해 와 와 밥도 드기다 그치 응 야 이거 라면 스프 맛난다 그치? 응 나 아니 성장면 나는 맞지? 나 진짜 내 입이 이상한 거구나 많이 나 많이 나 이거 원래 감자탕을 라면 스프에다 끓이는 거야? 응 원래는 그냥 그거 된장 넣고 끓이는 거잖아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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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거 너무 운동은 도 problema 풀어갖고 매콤한 맛 있겠네 향제기처럼 응 banda 하하하하 난 감기 minute tava 매콤해 매콤해? 라면 무슨 스프맛이 날아갔다 뼈다귀는 고리 맛있어 진정해 뜯어줄게 뜯어먹어달라고? 뜯어먹어요 용식씨 안녕하세요 용식씨 일하다 오셨어요? 근데 살짝 익어도 훨씬 맛있다 그치? 어제부터 훨씬 맛있어 어제보다 오늘이 맛있어 오늘 온 것 같아 근데 근데 하루 더 했으니까 덜 맵네 어제는 생으로 고춧가루도 있고 맛있었거든 매운 좀 다른 맛이야 어제 오늘이 어제는 겉더리 같은 느낌이야 겉더리도 맛있지 오늘 좀 숙성됐나 보다 근데 이게 훨씬 나은데 내 입맛이 훨씬 나아야 돼 응 아 그래서 이거 시키면 이틀 뒤에 먹으라나 보다 음 촉정되면 맛있으니까 음 똑똑세네 파시는 분 왜냐면은 고춧가루 이렇게 금방 치대면 풋내 나잖아요 음 음식을 내가 또 잘하는 입장에서 안 했잖아요 양념장 이빨째 음 야 니꺼 고기가 왜 이렇게 많냐 응 내꺼? 우리 왜 니꺼만 많니? 그래서 지금 몇 개째 뜯는 거야? 나 두 개째 어? 두 개째밖에 안 먹었어? 이게 누구 건데? 내꺼 아 맞네 그럼 두 개째 나는 왜 고기 양이 적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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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Jingle 시래기 맛있다 흐흫 휴우 초콜릿 아유 투젤이라는 여행. 우리가 투젤이 어디 있어 여기에. 다 여잔데. 일부러 목소리 그거네. 요즘에 트랜스엔덜을 오기를 정말 많이 받네. 여캠 먹방에 안 믿겠지마. 여캠이 뭐 이렇게 저래. 뭐 아이를 처음먹는 이런. 뭐 이렇게 많이 처음먹는 하지만 여캠도 말 먹는 사람 많아요. 마야 진짜 말 먹네. 이 연기 둘 친구들? 난 신인 여캠 긴 가현. 안녕 여캠 친구지? 난 로시로시도 로시. 난 세상 매운 거랑 다 친해. 난 루시루시도 루시도 루시 먹게. 난 세상 모든 음식 자체 맞지. 예 나는 안 하네. 야 너하고 씨발 했으면 요 해야 돼. 그래 자꾸 끼어들어. 참먹는 것만큼 욕심 안 하고 씨발을 비와갖고 어린이 진짜 씨발을 비와갖고 어린도 씨발을 했는데 진짜 어린이 젊은 자고 무슨 씨발. 죄송합니다. 안녕? 난 여캠 비즈의 흑박이. 나는 시골을 참 좋아하지. 엔지! 다시 하자 인자. 인연이 끼어들었잖아. 잘했어. 안녕 유튜브 하이 아프리카 하이 나 루시루시도 루시. 세상 모든 매운 거 다 도전하고 싶으. 강렬한 여자야. 안녕? 유튜브 친구들.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벳돼지에 쳐놓는 유튜브.. 유.. 지양 지양. 유튜브 여캠. 뜨양. 난.. 안녕? 난 안 끝났잖아. 지금 마야 할라는데. 아 진짜 아니야. 니 엔지다. 국물 마실라고 하잖아. 웃지마 나 뜨양. 엔지! 싹! 이어서! 시작! 시작! 아다시! 안녕! 욕심 만져. 안녕 유.. 뭐라고? 나한테 한거네? 욕심 만져. 야 이 ㅅ.. 아 아니야! 나한테 한거 아니야! 너 열심히 잘 차려놔. 계속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너무 길다. 아 그래서 짠게 안 돼. 욕심 너무 많아. 욕심 너무 많아. 욕심 너무 많아. 아.. 안녕 유튜브 친구들. 난 두루시. 세상. 두루치기 하면 돼. 두루시. 야. 두루치기 해라. 두루치기 해라. 알았잖아. 운단 말이야 우리 두루씨. 아 알았어요. 두루씨 미안해. 두루씨 마음 약해. 두루씨 다시. 힘내 두루씨. 안녕 유튜브 친구들. 나 두루씨. 세상 모든 매운 게 다 도전하고 싶은. 강한 여자야. 루시루시 두루씨. 안녕 유튜브 친구들. 난 세상 모든 음식을 다 위에 철 얻는. 뚜양. 흡사 소와 비슷하지. 대색임질 한다구. 끊어주세요. 끝났나. 아니요. 난 CDPJ 윽박이. 몸이 좋은 거라면 산도카레차 먹지. 뭐 쑤시는 거야? 산성 쑤시는 거야? 먹을래? 오 신받다. 오 신받다. 우리 쭈약이를 위한 거야. 아니야. 아직 배가 모자르지. 아 별미네. 얌. 뚜양 사랑해. 허랑이 기운이 쏟아나는 걸. 그래. 아니 도대체 입에서 무엇을 기르는 거야? 산성태고 있잖아 자기랑. 아 맛있겠다. 얌. 우리 쭈약이를 위한 거야. 그래. 졸라 많이 나와. 우빵이. 몸을 좀 산도 버려먹으면 되잖아. 네. 나이가 많이 먹었어. 몸이 안 좋으니까. 아 너무 재밌다. 꼰대들 살리 했는 거. 그러면 산을 통째로 끓여 먹어요? 네. 어디다 끓여 먹어요? 네? 구미솥에다가. 구미솥에 직접 제작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거기에 닭도 한 10마리 집어넣고. 좋다. 버섯 잘못 먹으면 되겠는데 좋은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뇨. 신마는기가 낭 hierarchy. 아. 막 В突 잠깐만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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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